지난 8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서구 지역적 특성과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을 비롯해 강서구 스마트도시 비전 및 추진 전략 등에 관한 구정연구단의 연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. 이어 참석자들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.